청춘극장 김내성 1권 인간 무상 탑굴똥에도 눈이 왔다. 태극령에도 눈이 왔다. 아득한 그 옛날 태극사에 젊은 중 버벌과 순정의 처녀 도라지가 사랑을 빚어낸 도라지탑. 바로 그 옆에서 순환의 여인 허은옥이가 움켜쥔 은장도로 박중길의 눈알을 찌른 그 도라지탑에도 햇솜같은 눈송이가 담뿍담뿍 쌓였다. 그것은 양력 정초를 갖지난 어느 날 아침이다. 백초신의 소작인 영팔이가 도라지탑 앞에서 그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 즈음에 백영민은 앞탑골에서 뒷탑골로 태극령 고개를 넘어오고 있었다. 아침부터 어디 가십니까? 영팔은 굽씨라고 인사를 했다. 의별 좀 다녀오려고요. 주제소에서 또 호출이 왔나 봅니다. 개같은 놈들. 괜히 사람을 가지고 콩복듯 들복는다니까 편히 댕겨오시오. 영팔은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어 보이며 또 굽씨라고 인사를 하였다. 영민은 가끔 가다가는 주제소로부터 호출을 받는다. 이번 방학 동안에 벌써 세 번째다. 주제소 소장의 말은 호출이 아니고 종종 좀 놀러와 달라는 것이다. 불러다가는 별반 물어보는 것도 없이 한두 시간 잡담을 하다가는 보내곤 하였다. 말하자면 백영민은 이 탑골동이 처음으로 낳은 대학생이며 동경 유학생이기 때문이다. 영민은 눈길을 뒷탑골로 내려갔다. 읍은 뒷탑골에서도 십리 이상이나 떨어져 있었다. 그때 영민은 고개 중턱에서 태극령 고개로 올라오는 군부딱지 박삼룡이를 만났다. 사흘 전 서울서 며느리감을 고르러 내려왔다는 박삼룡이다. 삼룡이가 회색 세로 두루마기에 제법 구두를 신고 탑골동에 나타났을 때 독립 사람들은 너나 없이 모두들 눈이 둥그레졌다. 평양기생 박춘심이의 아버지라면 그래도 서울 장안에선 머리를 들고 댕기는 줄을 몰라? 총독부 무슨 국장 무슨 과장이 다 내 손끝에서 놀아난다는 말이야? 한미천 잡았다는 바람에 개 한 마리를 잡아놓고 길맞이를 하던 날 삼룡은 무서운 것 없다는 듯이 벌개진 얼굴을 휘번뜩거리며 후기를 뺐다. 내가 이번에 고향에 내려온 것은 오래간만에 자네들과 술도 한 잔 나눌겸 실인즉 중길이의 색식감을 하나 고르러 온 것이야 자네들은 그저 주제수 순사들만 보면 부들부들 떨지만 그까지 순사쯤이야 문제 되겠나? 헌병의 색실해면 그만이지 더 볼 것 있겠나? 말하자면 돈과 세력을 가진 셈이다. 그러니까 고향에 그리워서 찾아온 군보딱지며 고향에서 며느리감을 고르려는 삼룡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길맞이 술좌석에서 앞탑골 백초시가 땅을 팔려고 내놨다는 말을 주어들은 순간 삼룡의 귀가 번쩍 띄었던 것이다. 음, 배경감의 땅이라면 내가 삼아. 하나의 승리자로서의 통쾌, 복수자로서의 쾌감이 삼룡의 몸뚱이를 전율시켰다. 십 년 전 허상지네 집 토박마루에서 운옥을 며느리로 달래다가 백초시에게 받은 모욕이 가슴 아프게 새로워진다. 오백 원짜리 돈표 두 장이 펄펄펄펄 불타던 광경이 어제 이린 양 눈앞에 알알하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배경감의 땅은 이 박삼룡이가 사야만 한다. 그는 그날로 백초시가 내놨다는 토지의 소작인인 영파리를 찾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오늘 태극령 고개에서 기다리고 있는 영파리를 만나러 가는 삼룡이었다. 삼룡과 영민은 태극령 중턱에서 딱 마주쳤다. 외발자국 눈길이라 어느 편이 한 사람 귀를 비켜야 되겠는데 비키는 사람이 없다. 딱 마주선 채 두 사람은 좀처럼 움직이지를 않는다. 외발자국 눈길에서 딱 마주선 영민과 삼룡이다. 삼룡은 그 어떤 비웃음을 띈 눈으로 부처님처럼 표정이 없는 영민의 얼굴을 쳐다보았다. 삼룡도 말이 없다. 영민도 말이 없다. 그러기를 얼마 동안 먼저 입을 연 것은 삼룡이 편이었다. 그래, 귀를 안 비킬 작중이야? 그러나 영민은 대답이 없다. 아직도 백초시의 아들 행세를 할 셈이야. 그래, 그게 손 위에 어른에게 하는 행실이란 말이야? 대학교는 뭘 하러 댕기는 거고 동경 유학은 다 뭘 배우러 다니는 거야? 아니, 그래 빨리 어른에게 길을 못 비킬 때야? 그때 영민은 역시 표정 없는 얼굴로 조용히 입을 열었다. 길이 바쁘시거든 손수 비켜 가시죠. 아니, 뭐가 어떻다고? 삼룡은 불끈 주먹을 주면서 옛날의 박삼룡인 줄만 알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당신의 과거를 깔본 적도 없는 대신에 현재의 당신이 그와 신분이 달려졌다고 해서 당신을 우러러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그러면 내게 대해서 행패는 왜 행패를? 행패라는 말은 적당하지 못하죠. 나는 다만 이 외발자국 눈길에서 당신과 마주쳤을 따름이니까요. 그러면, 나이 많은 어른에게 왜 길을 못 비켜? 보행이 위태로운 노인네가 아닌 이상 단지 나이가 많다고 해서 내가 당신에게 길을 비켜드릴 의무는 없습니다. 삼룡은 그때 분노에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내 아들 눈가를 파는 것이 누군데? 왜 이놈이 옆에 내 대신 콩밥을 좀 먹어보려고 그러는 거야? 어? 이놈! 준길이의 눈가를 해놓아라! 눈가를! 그것은 당신 아들의 눈가를 파낸 장군인에게 항의를 하시오. 생각한데 눈가를 파내지 않으면 아니 될 무슨 그런 사정이 있었을 것에 틀림없을 테니까. 뭐가 어땅다구? 이놈이 정말 해병께 법무서운 줄 모른다? 너? 내 아들 헌병인 줄 아직 모르니? 그년을 잡기만 하면 당장이 총살이다! 총살이야! 어떤 세상인 줄 알구이? 아니, 예배당에서 애국가를 불러? 어? 어디? 너 좀 두고 봐라, 이놈! 그때 영민의 얼굴에는 일순간 밀물처럼 폭받쳐오르는 격분의 표정이 무섭게 떠올랐다. 그러나 목소리는 역시 침착을 잃지 않는다. 길을 비키시오? 달더러 비키라고? 그래, 금같은 땅을 팔아 공부를 하는 놈이 어른에게 길을 비키라고? 그래도 비키지 않는다면 나는 내 앞에 당신이 서 있지 않는 것으로 인정하고 나는 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돌연 영민은 삼룡의 어깨축지를 독수리처럼 움켜쥐자 휘익하고 옆으로 잡아챘다. 으아, 이놈이! 이놈 봐라! 삼룡의 몸뚱이가 움푹 패워진 눈구덩이 속으로 대굴대굴 굴러 들어갔다. 이놈이! 이놈이! 이 개백당 같은 놈이! 그렇게 외치면서 눈투성이가 되어 삼룡이가 벌벌 기어올라왔을 때는 벌써 영민의 그림자는 멀리 사라져버렸다. 이놈 어디 두고 봐라! 내가 너희 집안을 뽕땅 망쳐놓고야 말테다. 삼룡은 눈을 털면서 고개 위로 푸르렉거리며 올라갔다. 영파리가 도라지탑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박주사! 눈에 빠졌어? 삼룡이가 박주사가 되었다. 저번 길맞이하는 날 삼룡은 술이 얼근해서 그래도 다방골 박주사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 하고 서울서는 자기가 박주사란 말로 불리온다는 것을 은근히 사람들에게 알려주었다. 그것을 눈치 빠른 영파리가 되풀이하는 것이다. 아니, 눈길이 미끄러웠어 그만! 삼룡은 거짓말을 하였다. 그런데 박주사 윤선생과의 혼산말은 잘 되셨다지요? 안 될 법이 어디 있어. 헌병나리에 색실하면 더 할 나유가 있나? 참 돈이 좋다. 곰보 딱지 삼룡이가 박주사가 되고 4년 전 운옥의 야학원 선생이던 윤선생이 외눈까리 박준길에 아내 노릇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노릇꾼 삼룡이로서는 실로 용이 된 셈이었다. 그렇고 말고요. 윤선생도 이젠 팔자를 고쳤지요. 병중에 있는 늙은 어머니와 그 수많은 더벅머리 동생들을 혼자서 어떻게 먹여 살려요? 영파리야 처음에 삼룡은 우쭐해서 그래 일은 어떻게 됐노? 배경감의 땅이라면 이 박삼룡이가 귀엽고 살 테야. 영파리야 머리를 벅적벅적 긁으면서 면목이 없는 듯이 이 시린즉 어젯밤 백초시를 찾아가서 그런 말을 했더니 백초시는 펄펄 뛰면서 뭐 박삼룡이가 내 땅을 사 하고 영파리야 영파리야 또 머리를 긁는다. 아니 이 박삼룡의 돈은 돈이 아니라던가 응? 그런 건 아니지요만 그래 되간절 어떻게 됐노? 잔수장 말고 쏙쏙 물러가라고 봄같은 호령이야요. 그래 아무 말도 못하고 물러왔다는 말이야? 물론 나올 수밖에요. 엥? 박삼룡이 해도는 돈이 아니다. 엥? 삼룡은 푸르렉거리는 그 두터운 입술에 권련을 한 개 붙여몰면서 박삼룡이의 돈은 돈이 아니랬다? 어디 그래 보아라. 배경감이 얼마나 뻗치나 두고 보자. 그리고는 획 얼굴을 돌리면서 영파리 예 지금 곧 배경감을 찾아갔어. 식가보다 평당 1원씩을 더 주겠다고 그래 보게. 예 1원씩을 더 준다고요? 그렇다. 1원씩이면 3천평 잡고 3천원을 남보다 더 준단 말이에요? 물론. 아 그러면야 제 아무리 백조신들 그때 뒤탑골에서 우편배달부가 편지 한 장을 손에 들고 올라오면서 말씀 좀 물어봅시다. 배경민이란 사람이 혹시 저 앞탑골 백조시의 자제분이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편지라면 내가 갖다 드리지요. 그러면 수고로 신대로. 그러면서 배달부는 손에 든 흰 봉투를 영파리에게 넌지시 쥐어주고는 올라온 길을 다시 돌아서서 내려간다. 그러면 박주사 내려가서 기다리시오. 내 이내 백조시 댁에 댕겨오리다. 이리하여 영파리 앞탑골로 내려가고 박삼용은 뒷탑골로 내려갔다. 백조시 어른 계시오니까 영파리 백조시의 사랑방 문 밖에서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열었다. 목짐을 베고 담벼락을 향하여 아랫목에 누워있는 백조시의 머리에는 4년 전에 보지 못하던 흰 머리카락이 유난히 눈에 띈다. 왜 또 잔수작을 하려고 드나드는 거야? 백조시는 역시 담벼락을 향하여 눈을 감은 채 그렇게 물었다. 그런 게 아니오라 편지가 왔길래 가지고 왔었죠. 편지? 누구한테? 영민 씨 한테입니다. 거기 놔두고 가. 영팔은 한운수 없이 돌아 놓은 백조시의 등 뒤에다 봉투를 밀어넣으면서 저 다른 게 아니오라 어젯밤은 백조시께서 그렇게 성을 내실 줄은 모르고 그만 쓸데없는 말을 여쭈어서 민망스럽습니다. 잘 알았네 잘 알았어 내가 영팔이 들어 성을 낸 건 아니야 역시 눈을 질끈 감고 돌아 놓은 채다 어떻게나 민망스러운지 아침 일찍이 찾아뵈려고 했던 것이 글쎄 잘 알았때도 그래 그랬던 것이 박주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 박주사라니 저 바로 그 삼용 씨 말입니다. 삼용이 삼용이가 어느새 박주사가 됐어? 그래 그 박주사가 하는 말이 평당 이론식 더 내마고 그래 절대로 한 번만 더 가보라고 아 분하구나 이 무슨 모욕이뇨 돌아 놓은 백초시의 어깨가 와들와들 떨리기 시작한다 백초시는 말이 없다 지그시 감은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순간 백초시는 머리에 베었던 목침을 움켜쥐자 벌떡 몸을 일으키면서 영파리를 향하여 내려 갈겼다 쏙쏙 내 눈앞에서 못 사라질 테야 그러나 목침은 영파리를 갈기지 못하고 문지 두리를 쳤다 문지 두리를 치고 튀어나는 바람에 바로 그 옆에 놓였던 냉수 그릇이 보기 좋게 쪼개져 나갔다 영팔은 재빨리 도망을 쳐버렸다 불량배 삼룡이가 박주사가 되고 남보다 일원씩을 더 주고 내 땅을 사겠다 에이 백초시도 이제는 다 됐구나 다 됐어 물구르시 깨져 한강수를 잃은 방 안에 우뚝 서서 한걸음 한걸음 몰락하여가는 자기의 운명을 물구라미 백초시를 바라본다 아들 하나 동경유학을 보내는 것이 결코 수월한 노릇이 아니었다 작년에도 한때기 재작년에도 한때기 매년 한때기씩 땅을 팔아대는 백초시다 대학을 졸업해서 하늘에 별을 딴데도 조상이 물려준 금같은 땅을 팔 때마다 그래도 3년 전까지는 큰 기침을 하고 다니던 백초시의 기침소리가 점점 적어져 갔다 잘나서 백초시나 돈이 써서 백초시지 그 누구가 빈정거리던 말이 딱 들어맞았다 백초시는 그때 물이 흠뻑 젖은 봉투 한장을 자기 발뿌리 앞에 발견하였다 잉크가 잉크가 번져서 글씨가 보이지 않는다 아들의 편지를 함부로 뜯어보는 백초시는 아니었다 그러나 그대로 두면 속편지 내용까지 보이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하였다 봉투 뒷등에는 발신인의 이름도 없고 주소도 쓰이지 않았다 그 순간 혹시나 하는 생각이 백초시의 가슴을 찼다 4년 동안 행방조차 묘연한 운옥의 편지는 아닐까 하는 마음에서 였다 청춘항의서 운옥의 편질지도 몰라 백초시는 봉투를 뜯었다 내용은 채졌지는 않았으나 여기저기 잉크가 번졌다 그렇다 분명히 여자의 글씨다 백초시는 구무풍선처럼 부풀어오른 커다란 희망을 가지고 편지를 읽었다 행복은 어디 있나요 행복은 행복을 그리워하는 순간에 있죠 행복은 어디 있나요 행복은 행복을 그리워하는 마음에 있죠 아 행복을 그리워하는 순간이요 마음이요 새하얀 드높은 벽이 네모나게 둘러싼 호심처럼 고요한 병실이에요 역시 하얀 백포를 덮은 침대 위에 엎디어 수중기 어린 유리 들창에 그저거려본 꿈 많은 유경이의 심심풀이에요 땡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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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탄재 종소리가 평화스레 들리는 밤이에요 창밖에 눈이 와요 희뜩희뜩 유리창에 나벗기는 눈송이가 하나 둘 셋 넷 그러나 12도나 되는 병실이죠 그러니까 눈송이는 내려오기가 바쁘게 녹아버려요 하늘이 맑다면 별이라도 세워보고 싶은 밤이에요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어린애들은 별을 살 때 어째서 자기도 함께 세나요 하늘에 달리 있다면 이태백이와 함께 놀아보고 싶은 밤이에요 달에는 계수나무가 있다지 않았어요 옥도끼 금도끼 찍고 다듬어서 초가삼간 집을 지어 영민씨와 함께 천년이고 만년이고 이야기하고 싶은 밤이에요 유경인 배를 쬐다우 왜냐구요 천년만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맹장염이 일면 이야기가 중단될까봐 아예 미리 수술을 해버렸어요 내일 퇴원해요 상경하면 전화나 혹은 속다를 주세요 유리창에 끄작거린 행복의 위치를 어떤 진실한 과학자가 신문지로 벅벅 문질리면서 하는 말이 행복은 바로 우리들의 눈앞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것을 잘 캐치하는 영민과 양식에 있다고요 그리고 그때 바로 내 눈앞에는 그 진실한 과학자가 서있었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은 유만 백초시는 깜짝 놀랐다 금미심차시의 기체우 이량만한 밖에 모르는 백초시의 눈에는 정령이 쓴 편지가 아니었다 아무리 배운 것이 없는 여자랄지라도 이런 편지법이 있을 리가 만모하다 뿐만 아니라 운오기의 편진가하고 잔뜩 기대를 가지고 있던 백초시의 희망의 줄기가 다 끊어지자 격분의 정이 우욱하고 그의 몸뚱이를 휩쓸었던 것이니 아 큰 기침 한 번 못하고 지난 과거 3년 동안이요 제노라고 머리를 젓는 삼용이의 곰보딱지 얼굴이요 지사 허상진이의 딸을 배반한 아들이기는 하였수되 그러나 믿었던 아들이었다 믿었던 아들이기 때문에 금같은 전답을 해마다 팔았다 그 아들이 이제는 아비를 배반했다 누구를 위한 노력이었으며 누구를 위한 구력이었던고 물에 잦은 편지를 독수리처럼 움켜쥐고 온몸을 와들와들 떨면서 방 한복판에 우뚝 서서 눈을 감았다 스르르 눈물이 흐른다 읍에서 돌아오는 길에 영민은 뒷탑골 예배당 마당을 지나면서 문득 들창 너머로 예배당 안을 들여다보았다 운옥이가 애국가를 불렀다는 조그만 교단이 텅 빈 방안 한 모퉁이에 쓸쓸히 놓여 있다 영민은 오늘에야 비로소 주제소에서 가끔 자기를 호출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알았던 것이다 그것은 4년 전 저 교단 위에서 애국가를 부른 허운옥 박중길이의 눈가를 파내고 어디론가 자취를 감춘 허운옥의 소식을 알기 위해서였다 영민은 태극령 고개를 넘을 때 도라지탑 앞에서 또 발걸음을 멈추었다 흰 눈을 헤치면 지금이라도 박중길의 눈깔에서 흐른 피의 흔적이 시커멓게 땅 위에 임박혀 있을 것만 같았다 하늘이여 그 여인으로 하여금 고달픔을 덜어주게 하십시오 그는 외로운 사람이올시다 영민은 입속말로 고요히 중얼거렸다 집으로 내려오니 사랑방에서 아버지의 기침소리가 난다 아버지 지금 의배서 돌아왔습니다 문 밖에서 인사를 하고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아버지가 찾는다 너 이리 좀 들어오너라 영민은 사랑으로 들어갔다 거기 좀 앉아라 아버지 앞에 영민은 끌어앉았다 쳐다보니 심상치 않은 아버지의 안색이다 너 내게 무엇을 숨기는 것이 있는가 본데 영민은 머리를 들었다 숨겨선 아니 될 일을 숨기나 본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버지 내게 다 물을 건 없고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모르겠다면 좋아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채에 마르지 않은 편지 몇 장을 봉투와 함께 아들 앞에 내놓았다 니게 온 편지니 읽어보아라 영민은 한 번 더 아버지의 안색을 살피면서 편지를 읽어보았다 읽어가는 사이에 영민의 얼굴이 차차 엄숙하여 갔다 다 읽고 나서 영민은 편지를 접어 꾸러앉은 자기 무릎 앞에 놓았다 그 여행과는 언제부터 교재가 있었던 작년 가을 부터 입니다 영민은 순순히 대답을 하였다 공부를 한 사람이냐 지금 동경서 여자 대학에 다니는 중입니다 대학까지 다니는 사람이 그런 편지 밖에는 쓸 줄 모른단 말이지 너는 4년 전 이 아비와 약속한 것을 설마 잊지는 않았을 테지 왜 대답이 없는고 잊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저는 노력하였습니다 무척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집을 떠난 온옥을 가련다 못 생각하느냐 열 번 스무 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소자를 꾸짖해 주십시오 영민은 머리를 숙였다 꾸짖으라는 말은 결국 네 행실이 그르다는 뜻이냐 아니올시다 영민은 머리를 들었다 무엇이 아니라고 백초씨의 눈초리가 번쩍 빛난다 그러면 네 행실이 오르다는 말인가 아버지 어서 말을 해봐라 백초씨는 노기가 분분하다 박삼용이에게 대한 격분이 구스란히 그대로 영민에게로 올맞은 백초씨였다 아버지 저는 이 자리에서 그러고 오른 것을 따지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따질 필요조차 없을 것이고 또 그랬댔자 따져질 문제가 아니올시다 무슨 말인고 알기 쉽게 이야기를 해라 말하자면 여기에는 누구의 잘잘못이 있을 수가 없다는 뜻이올시다 운호기의 잘못도 없고 소자의 불찰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니가 이 아비더러 꾸짖어 달라는 말은 그것은 파괴자로서의 꾸질함을 받겠다는 말씀이오시다 여인 금단의 구세인 세약을 일단 아버지께 한 제가 그 맹세를 마침내 지키지 못했사오니 그것을 꾸짖어 주십사는 뜻이오시다 온이야 꾸짖지 마 꾸짖고 말고 그처럼 효성이 지극한 며느리를 잃어버린 이 아비에게 하는 말이 그처럼 귀한 땅을 팔아 유학을 보내는 이 아비에게 하는 말이 단지 그 한마디뿐이냐 이놈 백초신은 사지를 부들부들 떤다 영민은 공손히 머리를 숙이며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아버지의 눈물겨오신 노력을 제가 모를 리 없으며 또한 불안 운명을 짊어지고 집을 나간 온옥이의 노력을 모르는 소자가 아니옵시다 그러나 그러나 아버지 저도 소자도 그와 못지않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아버지께 드린 맹세의 말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4년 동안 온갖 유혹을 물리치고 약해지는 마음의 채찍질을 하여가며 노력하였습니다 이처럼 너나 없이 모두가 눈물겨오 노력을 하였건만 다만 그 노력의 결실을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듣기 싫다 꾀엑하고 백조신은 병력같은 소리를 치며 니놈이 노력은 또 무슨 노력을 했다는 말이냐 자 한마디로 말을 해봐라 이 편지를 쓴 극경박한 여인과 인연을 끊어버리지 못하겠나 아버지 영민은 얼굴을 들었다 여러 말 할 것도 없고 단 한마디로 알기 쉽게 대답을 해라 너 같은 놈이 변호사가 된다면 우리나라의 삼강오류는 땅에 떨어지고 말게다 자 썩썩 대답을 못하겠나 아버지 여러 말 듣기 싫다 잘 생각해서 단 한마디로 말을 해라 아버지 그것은 그것은 이미 잘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었시다 분명한 한마디가 영민의 입으로부터 조용히 그리고 그윽히 엄숙한 어조로 흘러나왔다 백초시의 분노는 절정에 달했다 잘 생각하고 취한 행동이 결국 그것이었다는 말이냐 아버지 그렇습니다 에잇 이 개만도 못한 놈 같으니 백초시는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너희노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 아니야 너 같은 놈을 위하여 삼룡이 녀석한테까지 모욕을 받은 것이 분하다 분해 백초시의 눈에는 그 순간 눈물이 글썽글썽 괴기 시작하였다 불량배가 아닌 이상 어버이의 말이라면 자식 된 사람으로서의 당연히 들어야 할 줄만 믿고 있던 백초시의 낡은 도덕이 마침내 무너져 나가는 순간이었다 백초시는 눈앞이 아찔했다 다른 집자식은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아들 영민이만은 좋건 싫건 결국에 있어서는 아버지의 말을 들을 줄로만 굳세게 믿고 있던 백초시가 아니었던고 그러한 영민이가 끝끝내 반항의 화살을 던지는 것을 보는 순간 백초시는 50여 년 동안 지니고 온 인생관의 붕괴로 말미암아 화산처럼 터져오는 격분에 와들와들 몸을 떨면서 영민아 하고 불렀다 영민은 말없이 머리를 들었다 3대 독자인 네 한 몸에 나는 모든 희망을 걸고 살아온 사람이다 나는 너를 기를 때 네가 어서 어서 자라서 내 아들 노릇을 하여주고 내 친구 노릇을 하여주기를 바라왔다 너는 내 아들인 동시에 장기 동무요 술 동무가 되어주기를 바라왔다 영민은 대답을 못하고 엄숙한 얼굴로 아버지의 낯을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빤히 아버지의 낯을 쳐다보는 영민의 얼굴에도 뜨거운 눈물이 스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영민은 억해서 말을 잇지 못한다 우냐 너도 우느냐 나도 운다 아버지 영민은 무릎걸음으로 다가앉으며 와들와들 떨고 있는 아버지의 손목을 두 손으로 왈칵 부여잡았다 놓아라 이 손을 놓아라 남과 남이 손을 무엇하러 잡는다는 말이냐 백초신은 아들의 손을 뿌리치며 자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 아니고 나는 니 아비가 아니다 너도 그만했으면 지각 있는 자니 내 옆에 오래 머물러 있지는 못할 것이다 아니 그것이 너와 나와의 약속이었다 영민은 다시 무릎에 손을 공손히 올려놓고 머리를 다시 깊이 숙였다 그때 안방에서 낮잠을 자던 어머니가 뛰어나왔다 아니 여보 영민을 가지고 왜 또 못살게 그러우 당신은 잠자코 보고만 있으면 돼 너 같은 놈을 위해서 대대손손 이 물려온 금같은 땅을 팔 수는 없다 없어 그리고는 팔소매로 눈물을 뻑 씻으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듯이 어버이가 자식을 마음대로 길러보겠다는 생각이 도대체 잘못이었다 자식은 어버이의 소유물이 아니니까 시대가 다르다는 말이지 그러나 자세히 들어두어라 시대가 아무리 다르다고 하여도 어버이의 이 욕망은 천대만대 변함이 없을 것이다 영민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말씀 잘 알아 모셨습니다 제 욕망을 꺾어 아버지의 지극하신 욕망을 만족시켜드리지 못하는 소자는 불초울씨다 잘 알았다 결국 결국 너는 네 길을 걷는 것이고 나는 내 길을 걷는 것이다 흠 사랑방 문 밖에 하나 둘씩 독립사람이 모여든다 그중에는 소작인 영팔이도 섞여있었다 영팔은 그 길로 뒷탑골 박삼용이를 찾아가서 영민이가 집을 쫓겨난다는 이야기를 신이 나는 듯이 전했을 때 삼룡은 보아라 하는 듯이 중얼거렸다 헤이 집안골 잘 된다 어머니와 아들 이튿날 아침 영민은 조그만 트렁크 하나를 들고 집을 떠났다 집을 떠날 때 영민은 사랑문 밖에 서서 아버지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러나 백초씨는 대답이 없다 백초씨는 그때 목침을 베고 벽을 향하여 눈을 질끈 감고 누워있었다 영민은 한운수 없이 따라 나선 어머니와 함께 발걸음을 돌려 서너 발자국 걸어 나왔을 때다 학비는 어떡할 작정인고 목소리에는 아직도 노기가 분분하였으나 묻는 말의 내용이 영민에게는 눈물겹게 고마웠다 그래서 영민은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심로를 덜어들일 셈으로 괴활하게 대답을 하였다 원 아버지도 사내대장부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음 하고 한번 신음을 하고 나서 맨주먹으로 세상에 나갈 때는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 허리띠를 졸라매면 우선 힘이 갑절이나 더 나고 또 배도 덜 고프니라 반생을 희생하여 맨주먹으로 집을 이룬 백초시의 귀중한 인생 철학의 한 구절이다 아버지 잘 알았습니다 조금 더 염려 마십시오 영민의 뼈는 이젠 굵을 대로 굵었습니다 응 어서 가거라 안녕히 계십시오 어머니는 태극령 고개까지 따라 나오면서 그래도 너 학교를 마칠려면 1년이나 남았는데 글쎄 어머니 염려 마시래도 그래도 돈 한 푼 없이 니가 어떡해 그러면서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글썽하며 한 푼 두 푼 모아두었던 돈 300원을 허리춤에서 꺼내 아들의 양복 주머니에다 쓸어넣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뼈만 남은 여윈 어깨를 두 손으로 따사롭게 어루만져 보았다 아이 어머니 살이 쪽 빠지셨네 언덕길을 태극령으로 올라가면서 한 손으로는 트렁크를 들고 한 손으로는 어깨동무를 하듯이 어머니의 어깨를 끌어안았다 늙으면 살이 빠지지 살이 찔까 영민은 마음이 아팠다 자기 하나를 기르노라고 이처럼 살이 쪽 빠진 어머니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수척한 어머니 어머니의 피와 어머니의 살과 그리고 어머니의 어엿붐을 몽땅 뺏어먹고 이만큼 자란 자기 자신이 말할 수 없는 무서운 욕심쟁이와도 같았다 아니 사람의 피를 빨아먹고 산다는 무서운 흡혈기와도 같았다 예 그 가방 일내라 어머니는 아들의 손에서 트렁크를 뺏어들려고 한다 언덕길을 올라가기에도 숨이 가쁘신 어머니가 어이아면 이처럼도 아들의 수고를 덜어주려고 애를 쓰시는 고 어머니 정말 이 트렁크 틀어주시겠어요 어서 일내라 동경과정 가려면 사흘이나 걸린다는데 벌써부터 몸이 피곤하면 어떡하니 영민의 눈자옥에 눈물이 빙 돈다 자 그럼 어머니 이 트렁크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는 트렁크를 들었다 트렁크를 들고 언덕길을 가쁘게 올라가신다 어머니 무겁지 않으세요 무겁긴 뭐가 무거워 열한권이 들락말락한 어머니의 체력에는 확실히 무거운 짐이었다 자 어머니 이번엔 제가 어머니를 업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영민은 한 발자국 선뜻 어머니 앞으로 나서면서 쭈그리고 앉았다 아이쿠 망치 케라 얘도 참 어머니는 길을 비켰다 어머니 어서 업히세요 얘가 어머니 어머니는 들고 싶으신 트렁크를 들으셨으니까 저도 업어드리고 싶은 어머니를 업어드리겠습니다 자꾸만 싫다고 자꾸만 길을 비키는 어머니를 영민은 종시 업고야 말았다 얘 남이 보면 흉을 보지 않겠니 흉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보고 싶은 사람은 얼마든지 보래죠 영민은 어머니를 업고 눈길에 태극령 고개로 올라간다 어머니는 부끄러우면서도 한편 무척 기쁘다 영민을 낳은지가 엊그제 같건만 어느새 이처럼 자라서 자기를 낳아준 어머니를 이처럼도 쉽사리 이처럼도 갑분 갑분이 업을 줄이야 예 이젠 됐다 예 이젠 내리자 그러나 영민은 대답이 없다 대답이 없이 황소처럼 묵묵히 언덕길을 올라간다 가볍다 너무도 가볍다 어머니의 몸이 이렇게도 가벼울 줄은 정말 몰랐다 이렇게 가벼운 몸으로 열일곱관이 넘는 아들의 짐을 덜어주시겠다는 말씀이신고 그것은 도저히 과학적으로는 계산해내지 못할 하나의 영원한 수수께끼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그것은 영원한 수수께끼인 동시에 또한 묻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영원한 진리이기도 하였다 어머니 왜 이렇게 가벼워졌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가벼워지지 무엇 때문에 어머니는 나이를 많이 잡수셨어요 내가 어서 나이를 먹어야 네가 크는 걸 보지 않겠니 영민은 목이 매여 말이 나오지를 않는다 또 얼마 동안 묵묵히 올라가다가 그럼 어머니는 저 때문에 살아계시나요 그럼 내가 누구를 믿고 산다는 말이냐 영민은 또 말이 막혔다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 하나 때문에 살아계신다 그 나 하나가 오늘날 거룩하신 그분들의 사랑을 배반하고 나 혼자의 욕망을 주궁하여 맞이 않는 아 하나의 잔인한 에고이스트가 되려는고 유경이가 뭐냐 이 거룩한 이 위대한 사랑 앞에 오유경이가 대체 무엇을 주장하려는가 유경이여 유경이여 입을 벌려 말을 하라 그대는 나에게 무엇을 제공하려는고 그대는 내 인생에 대체 무엇을 플러스 하려는고 태극령 고개 위까지 영민은 올라왔다 도라지탑 앞에서 어머니는 예 어서 내리자 누가 보면 사흘동안 웃을라 한 달 동안이라도 웃으려면 되지 않아요 영민은 어머니를 내려놓았다 어찌나 가벼운지 어머니를 업고 동경까지라도 갈 것 같아요 동경과정 참 널 따라 동경과정 가보고도 쉽다 니가 글쎄 한 푼도 없는 몸이 어떡해 또 어머니는 걱정이시지 동경엔 고학생이 많답니다 신문도 팔고 구두도 고치고 노동도 하고 글쎄 니가 노동을 어떻게 하고 구두를 어떻게 고친다는 말이냐 글쎄 어머니는 아버지나 잘 모셔 주세요 집 걱정은 말고 몸 조심 해야 한다 아버진들 니가 미워서 그러시겠니 삼룡이 녀석이 우리 땅을 사겠다고 남보다 1원씩을 더 주고라도 기어코 우리 땅을 사겠다고 덤비니까 그러시는 거지 삼룡이라는 말에 영민은 인의 분위를 생각한다 중길이를 생각한다 그리고 집을 나간 운옥이를 생각한다 바로 이 도라지탑 앞에서 운옥이가 중길이 녀석을 장두칼로 찔렀단다 그러면서 어머니는 아들의 양복바지에 묻은 눈을 털어준다 날이 밝기가 바쁘게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중길이가 주제소 순사들을 다리고 와서 운옥이를 내놓으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붙들려 가서 보름 동안이나 무서운 매를 맞고 벌써 여러 번째 듣는 어머니의 되풀이 말씀이다 그 애도 지금은 어디를 가 있는지 3년 전까지는 평양 무슨 여관에서 식모살이를 하더라는 소문도 들리긴 했지만 그 후엔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으니 뭐 죽기야 했겠니만 여북한 고생이겠니 편지 같은 것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었나요 편지를 했다간 큰일 나게 그 후부터 우리 집에 오는 편지는 주제소에서 꼭꼭 떼본다는데 영미는 영미는 뭐라고 대답할 말이 없어서 암담한 마음으로 어머니 이젠 들어가세요 오냐 그런데 니게 편지를 한 그 서울색 씨는 이름이 뭐이지 영미는 약간 웃는 얼굴로 어머니를 빤히 바라보면서 부드럽게 대답을 하였다 유경이 오유경이라고 부른답니다 유경이 네 그래 그 색이면 니 맘에 똑 맞느냐 어머니들 영미는 부끄러워 약간 얼굴을 붉혔다 어머니의 그 살뜰하신 물음이 무척 기쁘다 아기야 니 맘에만 맞으면 되지 우리야 뭘 아느냐 아버지께서는 경박한 여자라고 하시지만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랍니다 바느질도 잘 한다더냐 에 하고 영미는 놀라다가 아 저 바느질 말씀이세요 네 아주 아주 잘 한다더군요 하고 영미는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대답을 하였다 오 그래 그렇게 학교를 많이 댕긴 색시가 바느질을 잘 한다면 얌전할 테지 그럼요 아들은 웃으면서 대답을 하였다 올해 스물 하나래지 예 생일은 에 영미는 또 말이 막혔다 생일이 언제라든지 아 생일은 생일은 모르는데요 와 네드 생일을 모르면 어떻게 궁합을 본다는 말이냐 궁합 이라고요 영미는 또 한 번 놀라며 어머니 요 다음엔 꼭 생일을 알아올게요 아마 생일도 꼭 궁합에 맞을 생일일 거에요 아이도 참 그거야 봐봐야 알지 자 어머니 이젠 들어가세요 니가 먼저 어서 떠나렴 문아 아니요 제가 여기서 어머니 내려가시는 걸 보고 떠날 테야요 아니다 내가 여기서 니가 떠나는 걸 보고 갈 테다 아이 어머니도 아이 참 애 해도 종시 아들이 졌다 아니 어머니에게 저드렸다 태극령 고개를 다 내려와서 뒷탑골 독립하까지 다다랐을 때도 어머니의 조그만 그림자는 도라지탑 옆에 꽁꽁 얼어붙은 듯이 그대로 서 계셨다 하늘이시여 내 귀여운 아들 영미니의 앞날에 불행이 없도록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궁손히 하늘에 빌었다 초대장 그 이튿날 아침차로 영미는 평양을 떠나 남행열차에 몸을 실었다 군인들을 가득 실은 군용열차가 자꾸만 자꾸만 북으로 들어간다 군용마가 화물차 속에서 머리만 밖으로 내밀고 끄떡거리는 것이 우습기도 하였다 열차 내에 이동경찰의 눈초리가 요즘에 와서는 더 한층 무섭게 빛났다 군수공장 지대를 통과할 때는 반드시 차창에 커튼을 내렸다 사람들은 사람들은 입이 있으되 말을 하지 못했고 귀가 있으되 들을 것을 듣지 못했다 유골이 든 흰 상자를 목에 메인 일인들이 남행열차 안에 많이 보였다 그들은 상자를 안은 채 부처님처럼 말이 없다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모른다 그러한 어수선한 광경을 한평 구석에 고슴도치처럼 쭈그리고 앉아서 물구라미 바라보고 있었다 맹장 수술을 하였다는 유경이의 병실이 자꾸만 눈앞에 얼음거린다 새하얀 드높은 벽이 네모나게 둘러싼 호수처럼 고즈넉한 병실에서 행복을 찾아 헤매는 유경이가 영민은 그리울 대로 그리워지는 것이다 편지를 쓴 이튿날 퇴원한 데 쓰니까 지금은 병원에서 나왔을 것이다 그런 것을 생각하며 영민은 유경이의 본을 따라 황야를 쏜살같이 달리고 있는 기차 유리창 수증기에 정성껏 써본 글자는 오유경 오유경의 여섯 글자였다 기차가 토성역에서 멎었을 때 영민은 혹시 누구가 보지는 않나 하고 얼른 신문지를 구겨서 벅벅 글자를 지워버렸다 수증기가 말끔히 지워진 차창 밖에서 영민은 그때 하나의 낯익은 얼굴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아 이 야마무도 선생이 아닌가 지금 막 떠나려는 봉쳐낸 군용열차가 영민의 차창에서 석자도 떨어지지 않은 장소에서 스름 스름 움직이고 있었다 그 움직이는 차창 밖에 상반신을 내밀고 지금 정중병으로 병나팔을 불며 내다보는 것은 군조의 군복을 입은 야마무도 선생님의 틀림없었다 영민은 들창을 열고 선생님 하고 외쳤다 오 백군인가 야마무도 선생의 얼굴이 번쩍 들리며 놀란다 백군 동룡 들어가는 길인가 네 그런데 선생님 갑자기 어떻게 고리가 차츰 차츰 멀어진다 선생은 거의 외치듯이 대답을 한다 명예의 초대장을 받은 것이지 보긴 뭐야 하하하하 그래 어디로 가시나요 영민도 커다란 소리로 물었다 그것은 소위 방면이다 하하하하 그러면서 선생은 귤을 하나 힘껏 영민을 향하여 내단졌다 그러나 그 귤은 영민의 기차 바퀴 속으로 기어들어가 버리고 말았다 술병을 내젓는 야마모도 선생의 그림자가 조그맣게 구내를 빠져나가면서 사라졌다 선생이 중시 초대장을 받았구나 4년 전 선생과 함께 동경역에 내려서 궁성 앞을 지나면서 하던 선생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후딱 머리에 떠올랐다 동경역에서 택시로 5호리 옆을 지날 무렵에 선생은 도련 영민의 옆구리를 쿡 찌르면서 한 이야기가 문득 생각히는 것이다 백구원 저걸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은가 뭐 말씀입니까 영민은 머리를 돌리면서 물었다 저기 보이는 저 다리말이야 아 저건 저건 이중교가 아냐요 국정교가서나 혹은 잡지 비화에서 너무나 흔히 보아온 이중교였다 그렇다 저 안엔 산귀신이 있다 에? 하고 영민은 무척 놀라면서 선생의 옆 얼굴을 쳐다보지 않았던가 아무리 인생관의 변모를 일으키었다 하여도 선생의 입으로서 이러한 대담한 한마디가 튀어나올 줄은 정말 뜻밖이었다 동화다 이십세기의 극채색을 베푸른 한토막의 어여쁜 동화다 그 산귀신이 언제 어느 때 나한테 초대장을 보낼지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하이 하던 야마모도 선생의 호탕한 모습이 아직도 눈앞에 알알하다 그때 운전수가 후딱 뒤를 돌아다 보았다 운전수 왜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래 아니오시다 선생님의 말씀이 하도 재밌어서요 왜 동화작가 같아 선생님 소설가 아니세요 꼭 어디서 한번 뵌 것 같습니다 소설가는 되려다 낙제국을 먹고 이처럼 초라한 동화작가 전업을 했네 그런데 선생님 그 산귀신의 초대장이 어제 나한테 왔답니다 응 그래 그런 초대장을 받고도 이처럼 일을 할 생각이 나는가 그럼 늙은 어머니 한 분을 누구 감옥에 살립니까 에이 그러나 자네 운전만은 잘해주게 전선 때 떠받질랑 말게 염려 마십시오 초대장을 받고도 참석 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어 그런 방법이 있습니까 지남철에 쇠부치가 달려붙듯이 달게 든다 아하 거짓말이야 거짓말 아 참 선생님들 그러는데 자동차가 구단시다를 지낸다 백군 저 언덕 위에 보이는 것이 천국 신사야 만주 땅 하나론 배가 차지 않아서 중국 땅까지를 먹어보려는 욕심 많은 산귀신에게 초대를 받았다가 황천깨기 된 귀신들을 모셔둔 곳이라네 그 귀신들이 그건 진짜 귀신이네 하도 억울하다고 울고불고 하는데 국밥이라도 떠놓고 고사라도 지내주려고 한 것이 소위 천국 신사제야 아 선생님 얘기 참 재밌어요 하고 운전수는 유쾌하게 웃었으나 영민의 엄숙한 얼굴은 통 웃을 줄을 몰랐다 인생의 표면만을 살아온 영민은 그 이면에 숨은 또 하나의 인생을 발견하고 놀랐던 것이다 인생에는 두 가지의 현실이 있다 하나는 행동의 현실이오 하나는 관념의 현실이다 영민은 그때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러한 야마모두 선생이 종시 초대장을 받았구나 영민은 야마모두 선생이 사라진 먼 수평선을 바라보며 감개무량 하였다 그러면 저 야마모두 선생과 결혼을 하였던 나미에는 어찌 되었을까 영민은 그 순간 선생의 순조롭지 못한 신혼생활의 일단을 문득 회상하여 본다 회상 쏜살같이 달리는 밤 기차 속에서 영민은 유경의 생각을 잠시 멈추고 야마모두 선생의 파란만 탄 신혼생활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4년 전 영민은 선생의 집 2층에 하숙을 하고 있었다 와카마츠소에 있는 조그만 문화주택 이었다 가족이라고는 늙은 어머니와 철도성에 취직해 다니는 동생과 단 세 식구였다 생활은 그리 풍족하지는 못하나 중류였다 1년 후 동생은 남만주 철도 회사로 정근이 되어가고 선생은 마루노우찌에 있는 어떤 상사회사의 업무주임으로 들어갔다 백군은 너무 마지막에서 틀려 내 백군에게 뱀빈상을 소개해 주지 하면서 어느 날 선생은 제도좌 3층에 있는 댄스홀로 데리고 갔다 홀에 한 발을 들여놓자 영민은 화학하고 얼굴이 달아올라왔다 영화에서는 흔히 본 광경이었으나 이럴 수야 있나 하는 도덕적 감정이 무섭게 항의를 하는 것이었다 거기에 있는 것은 단지 육체의 정렬뿐이다 성의 신비성을 무자비하게 박탈하는 육체의 남무가 있을 따름이 아닌가 현대의 사조는 성에서 그 신비성을 박탈함으로써 능살아 삼지만 그러나 성의 신비로움을 신봉하는 자를 우메한 야만인이라고 경멸을 한다면 성의 신비성을 박탈하는 현대인은 영리한 야수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영민은 도저히 눈을 뜨고 그 자리에 서있을 수가 없어서 발걸음을 돌렸을 때 이거 왜 이래 하고 선생은 영민의 손을 잡고 성큼 성큼 저편 빈 의자로 가앉았다 이윽구 밴드가 먹고 손뼉소리가 나더니 추잡한 형태로 부여안고 돌아가던 남녀가 중앙에서 흩어져 골상으로 돌아온다 이거 왜 만나보기가 힘드시오 하면서 선생 앞으로 다가온 여인이 바로 후일 야마모도 부인이 된 나미애였다 나이는 스물선어 얼굴은 어여뻤으나 그의 성품은 남성에 가까운 여성이었으며 여성에 가까운 남성이었다 나중에 안일이지만 상해에서 춤을 추던 나미애였다 내 사랑하는 제자를 데리고 왔는데 춤 좀 가르쳐줘 흥 사랑하지 않았댔음 지옥으로 안내할 뻔했구려 그러면서 영민을 바라보다가 오 핸섬 보이 하고 서양 여자들처럼 과장된 감탄사로 영민을 맞이하였다 영민은 얼굴을 붉히며 약간 머리를 숙였다 그러는데 다시 밴드가 울리며 사람들은 의자에서 일어난다 나미애는 선생과 손을 잡고 일어서며 잠깐만 기다려요 내 한 차례 추고 춤 가르쳐줄게요 그렇지 않음 누구 맘에 드는 색시 있어요 아니요 난 그저 구경만 하겠습니다 키만 꼬지 어린애야 어디서 들은 말 같다 그렇다 똑같은 의미의 말을 1년 전 영민은 춘심에게서 들었다 나미애는 선생과 리드미컬한 원을 그리며 영민의 앞을 지날 때마다 요염한 웃음을 던졌다 선생과 몇 차례 춤을 추고 난 나미애가 영민을 향하여 자 일어나요 하며 다가왔을 때는 정말 영민은 당황하였다 아니요 난 정말 칠 줄 모릅니다 하고 굳이 사양하는 것을 선생이 아니 누가 춤출 줄 안다고 데리고 왔나 하면서 영민을 잡아 일으켜 나미애에게 인도하였다 아니 정말 전 전 용서하십시오 그러나 그때는 벌써 나미애는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을 영민의 어깨에 올려놓으면서 스텝을 내집는다 이렇게 오른손으로 내 허리를 잡아요 나미애는 영민의 손을 자기 허리로 돌려대며 남 하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아차차 남의 구두코는 밟지 말 것 내일 구두 아나사가 꼬세요 불덩어리처럼 얼굴이 화끈 화끈 달아온다 아 이것이 대체 무슨 추태인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아예 아까 말을 냈을 때 선생님을 뿌리치고라도 돌아갔으면 좋을 뻔했다고 영민은 생각하였다 음악이 귀에 들어오지를 않았고 눈앞이 빙글 빙글 도는 것 같았다 나 희대짱과 결혼할지 몰라요 나미에이의 빨간 입술이 영민의 귀 밑에 종알거린다 희대짱 이라뇨 영민이가 연방 나미에이의 구두코를 밟으면서 하는 당황한 대답이다 야마모토상 말이에요 아참 선생의 이름이 희대우가 아닌가 아 약혼 반지 지금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미에는 영민의 어깨 위에 올려놓았던 손을 당겨 다이아가 번쩍이는 반지를 보였다 그러나 영민은 구두코를 밟을 내기에 나미에이의 이야기가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내일 꼭 구두 사갖고 와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나를 놓아주시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기어들어가고 싶은 영민이었다 안 돼 안 돼 안 돼 내가 놓아주고 싶어야 놓아주지 안 돼 학교에선 당신이 대장일지 몰라도 여기선 내가 대장이야 샹하이 나미에가 숙녀인 줄로 알고 당신은 뱀앞의 개구리야 내 구두코를 함부로 문질러준 벌루 그러면서 영민의 어깨를 힘껏 꼬집어 주었다 향기로운 지분의 냄새와 함께 나미에의 풍만한 육체에서 발산하는 일종의 헤아릴 수 없는 감미로운 향기가 시골뜨기 영민의 오관을 사로잡는다 어린걸 하숙이 어디랬지 야마모도 선생과 같이 있습니다 헉 고마침 잘 됐구려 내가 뭐지않아 그 집으로 시집갈린지도 모르는데 그때는 너무 학대하면 안 돼요 그러나 그 순간에 영민의 눈앞에는 주름잡힌 아버지의 얼굴과 눈물 젖은 은옥의 얼굴이 아랄이 떠올랐다 나는 실례하겠습니다 부여잡은 나미에의 몸뚱이를 떠밀고 유랑한 왈치에 흐느적거리는 사람의 물결을 헤치며 영민은 종시 뛰쳐나오고야 말았다 흥 노는 것이 귀여워 영민의 등 뒤에서 그런 말이 들렸다 그러한 일이 있은지 두 달 만에 야마모도 선생과 나미에는 결혼을 하였다 야마모도 선생의 신혼생활도 다른 사람의 그것처럼 처음에는 무척 즐거워 보였다 학구네로 아담이로 번질나게 신혼여행을 다녔다 저녁만 먹으면 신죽이나 은좌로 돌아다니며 소시민으로서의 향락을 열심히 도모하였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는 동안에 아래층 침실에서는 때때로 싸움판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걸핏하면 선생은 나미에를 갈겨주는 것이다 그런데 나미에는 울고불고 하면서 다섯 손가락짜리가 벌겋게 난 얼굴을 가지고 2층 영민의 방으로 쫓겨 올라오고 나였다 사람 살려요 저놈이 사람을 막 쳐요 하고 부르짖으며 공부를 하고 있는 영민의 앞에 엎드려져서 흐늑흐늑 늦게 오는 것이었다 그러한 나미에를 위로해야 돌린지 나물해야 돌린지 영민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묵묵히 앉아있노라면 저놈은 독가다 같은 놈이야요 이러다가는 저놈한테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하고 영민에게 호소를 하는 것이었다 어째 그리 자주 싸움을 하십니까 하고 너무 잠자코 있기가 미안해서 물으면 아 글쎄 거리에서 아는 일을 만나서 인사 말만 해도 너 그 사나이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막 야단이야요 그래 나미에가 그럼 천연 줄 알았느냐고 애당초 댄서와 결혼한 당신이 잘못이 아니냐고 하면 행길에서까지 막 패주려고 들어붓는 게 아니야요 악마야요 그놈은 짐승이야요 그러한 남의애를 아니 그러한 부부싸움을 영민으로서는 어떻게 와해시킬 도리가 없어서 하여튼 하여튼 내려가 주무시오 날이 밝으면 화가 풀리겠죠 누가 내려가줘요 나를 모셔가기 전에는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시면 어떡하세요 나 여기서 잘 태아요 나 여기서 좀 재워주세요 당신까지 나를 학대하지 말아요 그런 때 하는 수없이 영민은 남의애를 자기 방에 혼자 남겨두고 자기는 아래층으로 내려와서 방으로 들어가면 선생은 혼자서 푸푸하면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이다 백군도 한잔 들게 아무리 생각해도 계집이란 유물이야 군이니까 숨김없이 이야기하지만 이런 창피가 어디 있겠나 말이야 영민은 무어라 대꾸도 하지 못하고 묵묵히 술잔만 받고 있노라면 글쎄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제법 바로 입었던 슈미즈가 저녁에 돌아왔을 때는 뒤집혀졌거든 그래도 백군 같으면 주먹을 안 들겠나 무슨 의미인지 얼른 알아듣지를 못하고 어리벙벙에 있는 영민을 향하여 하여튼 남의앤은 피가 너무 많은가 보이 백군이 남의애를 학대하지 말게 그러면서 선생은 누워버렸다 영민은 선생의 이 뜻하지 않은 마지막 한마디를 선생의 옆에 누워서 밤을 세우면서 곰곰이 생각해본 결과 내일이라도 곧 하숙을 옮겨야겠다고 결심하였다 이튿날 이튿날 아침 영민이가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나미애는 영민의 이불 속에서 어른애처럼 무심히 잠들어 있었다 그날 저녁 영민은 도축하러 하숙을 옮겼다 그런 일이 있은지 약 반년 만에 선생과 나미애는 이혼을 하였다 그 후 나미애는 다시 상해로 건너갔는지 그냥 동경에 눌러있는지 자세한 것은 물론 알 수 없었다 차창에 몸을 기대고 영민은 생각한다 초대장을 받고도 참석 안 해도 무방한 방법을 종시 강구하지 못한 야마모도 선생과 자기 이부자리 속에서 어린애처럼 무신경하게 하룻밤을 잠자던 나미애를 영민은 생각하는 것이다